안녕하세요 유튜버 연구맨 입니다 지금은 3강 이에요 3강 라우스 허잇 크라이테리언 3강 인데 로스포 아시잖아요 로스포 3강을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 했죠 1강부터 문제를 다시 풀 거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을 못 믿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하자는 거죠 복습으로 엄청 빠르게 풀 거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속도로 풀 거니까 진짜 얘 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1강 2강 듣고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오세요 실제로 혼자 풀어 봐야지 느는 거 아시죠 인터넷 강의 듣는 것은 공부하는 척 하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 가지고 유튜브 강의 계속 보면 좋아요 왜냐 저는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잖아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혼자서 문제만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풀어 봐야 돼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번 복습하는 걸로 이 강의를 활용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빨리빨리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이거 15년도 2에 음 안정될 필요조건 플러스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있네요 풀맛불이네요 마이너스 있는 거 다 날려요 2번 3번 날리고 풀 풀 풀 풀 풀 3 2 1 0 4번 답 4번이죠 왜냐 3차 2차 1차 0차 다 있으니까요 2번 풀맛풀 문제네요 안정된 거 찾는데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있는 거 다 날려요 날리고 5 4 4차가 없네요 4번 날리고 답 2번 3번 풀맛풀 문제인 거 같아요 왜냐면 특성방정식이고 안정된 상태 물어보았으니까 풀마 마이너스가 있는데 안정될 수 없죠 이거는 무조건 불안정 4번 안정된 불안정된 문제 풀 풀 풀 풀 마풀 문제가 아니네 그러면은 bc ad a b c d 0보다 크고 다 a b c d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미친놈처럼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1번 조건은 답 안죠 bc ad 2 3은 6 4 크고 5 4 크고 4 5 20 2 크고 2 3은 6 10 답 4번이네요 bc ad 문제였죠 bc ad 문제 이거 풀었죠 이거 풀었는데 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3차 개수 2차 개수 1차 개수 상수 다 양수에요 양수 그리고 bc ad 3 2 6 10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잖아요 bc ad가 이거니까 답 4번 불안정해요 3차하고 안정하기 위한 k 범위 그러면은 abcd k가 0보다 크면 되겠고 bc ad 2k 10 캠 됐고 k는 5보다 크면 되겠고 이거 두 개의 교집합 공통된 부분은 답은 여거죠 2번 지금 공통된 부분 찾는 거는 부등식하고 부등식 2 전투석 부분 봐야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3차고 안정된 시스템 그러면은 k가 0보다 크면 되고요 bc ad 2k는 5보다 커야 된다 2분의 5보다 이거 두 개 만족하는 거는 이것만 되면 되겠죠 답 3번 3차고 안정하기 위한 k 범위 3차고 안정하기 위한 k 범위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고 bc ad a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k 플러스 3은 5가 되겠고 k는 2보다 크겠고 k는 2보다 크고 k는 3보다 크고 이거 두 개 공통된 부분은 1번이죠 저희는 루스 표를 만들지 않아요 왜냐면은 3차이고 안정될 조건을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스 표 만들지 않습니다 루스 표는 나중에 만들 거예요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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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0k가 양수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k는 0보다 큰 걸로 정리가 돼요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bc ad 34.5 곱하기 7500은 7500k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7500, 7500 날라가고 k는 34.5보다 작아야 돼요 k는 0보다 크고 34.5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나뉘겠죠 답 1번 지금 답 1번 고른 거는 이거 두 개 교집합 공통된 부분 찾는 거 수학입니다 이거는 전기가 아니에요 수학이에요 루드 홀비츠 3차고 안정되기 위한 시스템 그러면 abcd abcd 0이니까 k는 0보다 크고요 bc ad 248 k k는 8보다 작아야 돼요 k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아야 돼요 2k는 10보다 커야 된다 k는 5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 두 개 만족하는 거는 두 번째 꺼 음 이거는 불안정한 걸 찾는 거네요 불안정한 거 찾는 거고 안정료 판별법에 의한 불 안정한 거 안정하는 조건은 abcd 0보다 크고 bc ad를 만족해야 되는데 불안정한 거 풀맛풀인가 봅시다 마이너스가 없네요 그러니까 다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없네 그리고 0보다 크고 그러면 불안정한 거를 찾는 거는 BCAD겠네요 2 3은 6 4보다 크고 5는 4보다 크고 20 2보다 크고 3이 6 8보다 작지 않습니까 4번 4번 제가 이거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1강 2강 봐야 돼요 왜냐 1강 2강 복습하는 거예요 실전처럼 푸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3차 내 안정대 조건 특성 방역시 그러니까 ABCD가 0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돼요 BCAD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정리를 하면 어차피 정리모양이 이런 걸로만 돼 있으니까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요 2로 나눠줍시다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답 있나요 답 있나요 음 첫 번째 거네요 문제를 봤는데 좀 까다롭지만 3차고 특성 방역 시기 있고 안정하기 위한 조건 그러면 BCAD 써야죠 BCAD BC 2 곱하기 OK는 10K 이게 다 0보다 커야 되니까 1 플러스 OKT는 0보다 크고 OK는 0보다 크고 한번 3번 4번 꼴을 만들면 좀 될 것 같아서 다항식의 성질에 의해서 분배 법칙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아 이거 3번 4번 꼴이 있네요 이거는 0보다 크고 1 플러스 OKT는 0보다 크고 지금 이 꼴을 만들었는데 딱 꼴이 3번에 있어요 그럼 3번 찍어야 돼요 왜냐 이걸로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게 원래는 답이 맞지만 세 번째 게 꼴이 답이 있고 보기에 있으니까 3번 찍는 거예요 3번 앞 강의에서 자세히 강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실제 문제 새로운 거 배워봅시다 BCAD인데 골뱅이 새로운 게 있다는 말이죠 새로운 거 한번 봅시다 저희가 풀었던 거랑 다른 꼴이에요 이런 모양이 있죠 이렇게 화살표 있고 이렇게 가고 마이너스 있고 C 있고 R 있고 이런 거를 블록선도라고 합니다 블록선도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BCAD를 써야 되고 블록선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해석해 가지고 블록선도를 해석한 다음에 특성 방정식을 뽑아내고 그 특성 방정식에서 BCAD를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응용문제다 응용문제 그래서 응용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 설명 가겠습니다 블록선도는 여러 개 있지만 여기서 필요한 거는 정계안 시스템 부계안 시스템입니다 괴한이라는 표현이 아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어렵죠 괴한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잘 안 쓰잖아요 이거 아마 일본에서 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쓰는 용어로 되어 있고요 이걸 영어로 하면 되게 쉬워요 피드백 어떤 애가 차였어요 나 차였어 차인 애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왜 차였을까 피드백 좀 줄 수 있어? 그때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 괴의 환이 피드백이에요 말은 어려운데 사실 영어로 하면 더 쉽죠 괴는 보낼 괴 보낼 괴 환은 돌아올 환 그렇게 해서 괴의 환입니다 블록선도는 정계안 시스템 부계안 시스템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정계안 시스템 부계안 시스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공식들이 필요합니다 정계안 시스템 정이 플러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는 마이너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피드백 될 때 플러스 된다 이게 정계안 시스템입니다 부계안 시스템은 되돌아올 때 마이너스로 돌아온다 하는 게 부계안 시스템입니다 페루프 전달 함수 페루프 전달 함수가 있는데 이거를 TS 라고 둡시다 전체 써줄게요 페루프 전달 함수 페루프 전달 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입력분의 출력 입력 뭐예요? RS죠? 출력 뭐예요? CS죠? 이거를 입력하니까 CS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입력 출력이고요 한글로 써보면 입력 출력 그래서 제어공학 할 때는 이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입력분의 출력이다 입력을 넣었으니까 출력이 나온 거예요 너무 쉽지만 입력분의 출력으로 나타내야지만 이거를 수식화 할 수 있다 전기공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합니다 입력분의 출력은 입력 뭐예요? RS 출력 뭐예요? CS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형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워두어야 됩니다 입력분의 출력 RS분의 CS 보면 아 이게 입력분의 출력이구나 그래서 페루프 전달 함수를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1-분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1-분의 루프이득 여기는 전향 경로 이렇게 했습니다 루프이득은 또 어떤 표현으로 쓰이냐면요 개루프 전달 함수 전방 경로 이렇게 쓰이고요 전향 경로 이득 여기에 이득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이니까요 다 한번 적어놨다가 동일 출판사나 엔트미디어나 그런 거 볼 때 다 각자 다르거든요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 이게 전향 경로 말할 때 전방 경로 말할 때 이거를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이 뭐냐 그래서 공식이 뭔데 하면은 이게 1-분의 루프이득 루프이득 루프이득은 이거예요 이렇게 루프이득 그래서 g h 를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g h 이렇게 써주고 전향 경로는 직진 직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직진 직진에 있는 거 뭐예요? g g 지금 페루프 전달함수 전개환 시스템의 페루프 전달함수는 1- gh g 예요 왜냐 여기가 왜 마이너스냐 왜냐면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북외환 시스템은 달라요 북외환 시스템은 다른데 어떻게 되냐 1- 써주고 지금 루프이득 이거 써줘야 되죠? 이거 써줘야 되는데 GH를 써주는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요 왜냐?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요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래서 전향경로는 어차피 G로 똑같아요 전개한 시스템이나 부개한 시스템 전개한 시스템, 부개한 시스템 둘 다 전향경로는 G잖아요 그래서 G는 똑같은데 여기 부개한 시스템은 이 부분이 되돌아가는 피드백 부분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 되돌아가는 점, 가합점이거든요 가합점 가합점 부분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개한 시스템은 이렇게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페루프 전달함수는 TES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씁니다 비슷하게는 GS라고도 쓰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입력분의 출력이다 입력분의 출력이다 1 마이너스 갤루프 GH 여기 플러스니까 그대로 써주고요 여기 전향경로 G 부개한 시스템은 좀 달라요 TS 똑같아요 RS분의 입력분의 출력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다르죠 G H G H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분의 G H에요 원래 형식은 1 마이너스 분의 1 마이너스 분의가 맞는데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됐고요 G 이렇게 됩니다 이게 페루프 전달함수 페루프 전달함수 그래서 특성 방정식이 뭔데 특성 방정식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특성 방정식이에요 특성 방정식 특성 방정식은 정확하게 쓰면 페루프 전달함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방정식 이겁니다 특성 방정식은 우리는 문제풀 때 특성 방정식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위의 문제는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특성 방정식은 뭐다 그리고 부개한 시스템이 뭐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성 방정식은 페루프 전달함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전개한 시스템은 분모가 뭐예요 이거죠 그래서 특성 방정식은 특성 방정식은 1-GH는 0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특성 방정식입니다 부개한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 1 플러스 GH는 0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이거를 안정하기 위한 K 범위를 만들 때는 블록선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블록선도 한번 봅시다 되돌아가는데 여기 마이너스 있네요? 부개한 시스템 근데 어? 저희가 봤을 땐 여기 H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H가 없네요 그럼 H 없는 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거는 페루프 전달함수는 1 플러스 GH 였죠 그리고 경향력으로 G 이게 이렇게 돌아가다가 마이너스를 만났으니까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줘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라는 거 배웠어요 저희 다항식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페루프 전달함수고 여기서 특성 방정식은 1 플러스 GH는 0이라는 건데 여기서 H 부분이 없잖아요 그냥 똑같이 써면 됩니다 1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게 게루프만 써줍니다 이렇게 게루프거든요 게루프 근데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1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게 분모로 오고요 전향경로 전방경로 이렇게 써주면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이게 페루프 전달함수입니다 여기서 특성 방정식 뭐예요 이거죠 이걸 0으로 만드는 게 특성 방정식이고 우리는 특성 방정식 구한 다음에 BCAD 할 거예요 특성 방정식까지 뽑아내는 게 어려운 문제였던 거죠 이거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은 1 마이너스 루프 위드 전향경로 공식 쓰면은 1 플러스 여기 부기한 시스템이니까 원래 이 정도만 끝내면 되는데 전향경로까지 써봅시다 우리는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특성 방정식 뭐예요 이거를 0 만드는 값 방정식이죠 이제 저희 전투수학에서 3단원에서 등식 방정식 배웠잖아요 이때 배웠던 등식 방정식을 쓰면서 합니다 등식 방정식 참고하고 오세요 이거를 이렇게 0 만드는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0 만드는 방정식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s하고 s 플러스 1 s 플러스 2를 모든 항에 곱해줍니다 이거는 수학이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이거는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걸 정리를 하면은 s 제곱 플러스 s 곱해주고 분배법칙 그러면 s 세제곱 2s 제곱 s 제곱 2s 플러스 k는 0인데 이거는 묶을 수 있죠 동류항이니까 동류항 문자의식에서 배웠어요 2단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특성 방정식 모두 다 푼 겁니다 특성 방정식 블록 선도에서 이 정도 꼴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이 모양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그림에서 아까 이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렵죠 이래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정 불안정 이제 쉽게 할 수 있죠 a b c d 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k 는 0보다 커야 되고 b c a d 2 3은 6 k 이렇게 되는데 k 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아요 k 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아요 답은 세 번째 거죠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블록 선도에서 특성 방정식을 끄집어내고 특성 방정식의 안정도를 판별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블록 선도 해서 특성 방정식의 의미 특성 방정식의 안정도 판별 세 가지 개념을 이용했고 수학 개념 등식 동류항 이것까지 이용해야 했던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도망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죠 모든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이런 문제는 초보자는 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강의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루스표 범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루스표가 나왔네요 왜 루스표를 써야 되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왜 루스표를 써야 되느냐 특성 방정식 안정 K 범위 BCAD 쓰면 되잖아요 라고 쓸 수 있어요 BCAD BCAD 조건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BCAD 여기 보세요 이 BCAD 공식은 3차에서만 쓸 수 있어요 3차 3차 방정식은 S3제곱이 최고차항 최고차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S2차가 최고차항이면 안 되고 또 S4차가 최고차항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루스표 범위 문제는 이거 2차잖아요 최고차항이 2차예요 최고차항 배웠던 개념입니다 문자의식에서 이거 2차잖아요 BCAD 안 돼요 2차 BCAD 안 돼요 4차 BCAD 안 돼요 왜냐하면 3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BCAD를 풀 수 없다 이제는 BCAD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BCAD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BCAD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배워야 됩니다 새로운 걸 배웁시다 이제는 루스푠 루스표를 만드는 법 바로 문제를 풀면서 알아볼게요 루스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2차죠 2차면 S제곱 S1승 S0승 S0승 을 쓰고 시작해 줍니다 계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S제곱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요 S제곱의 계수는 1 그리고 S의 계수는 K 상수는 2K-1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만약에 3차였어요 3차 그러면 3차 2차 1차 이렇게 써주고 3K 세제곱 플러스 2K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3이라고 해봅시다 이거를 루스푠에 넣어주려면 3 2 5 3을 그대로 써주는데 이런 방식으로 써줍니다 3 여기다 써주고요 2 여기다 써주고요 5 여기다 써주고 3을 여기다 써줍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 여기다 써주고요 그 다음 거 여기다 써주고요 그 다음 거 여기다 써주고요 그 다음 거 여기다 써줍니다 이렇게 하나 둘 1 2 3 4 5 이런 방식으로 차근차근 써줍니다 S제곱 1 K 2 K-1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써주고요 어떤 식으로 하냐 루스푠는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 1 K 2 K-1 다음 거 없죠 이거는 0입니다 0이고 모래시계 이렇게 올라가는 모래시계입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래시계 모래시계 그래서 이 모래시계를 써주면은 공식대로 써주면은 처음에 분모에는 K가 그대로 내려와요 첫 시작이 K잖아요 K가 그대로 내려와요 K 분모에 써주고 K하고 2 K-1 먼저 곱해줍니다 K 2 K-1 곱해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0 1 이렇게 해줍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해보자면은 루스 표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1열 1열 2열 1열 모두 다 양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1열을 채워나가야 돼요 지금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모래시계를 써가지고 여기도 채워놓고 모래시계를 써가지고 여기도 채워놓고 해야 되는데요 여기를 채워나는 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방금 공식을 써보면은 이게 지금 K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 번 해가지고 무조건 이해하게 되실텐데 그래도 차근차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래시계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모래시계 시작하는 건 스타트가 여기죠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모래시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구하냐 1번 분모에 써주고요 1 2 1번 2번 곱해줘요 그리고 빼준 다음에 3 4번 곱해줘요 이러면은 2 5 10 3 3 9 2 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2 분의 1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좀만 나중에 할게요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나중에 할게요 지금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은 여기 계수 1 k 2 k 2 k 2 3 4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쓰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1번 그대로 써줘요 분모에 1 2 2 ad 그리고 3 4번 곱해줘요 그럼 0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유리식의 성질에 의해서 정리해주면은 유리식 전투수학 유리식 단어 한번 확인해 보세요 2k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 2k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리고 이제 끝났죠 여기까지 루스표 완성한 겁니다 루스표 완성한 건데 안정하기 위한 범위는 이게 1열이거든요 1열이 양수여야 돼요 양수 모두 양수여야 되는데 1은 어차피 0보다 커야 되고 0보다 크고 그래서 k는 0보다 크고 2k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돼요 정리해보면은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k 범위로 따지라고 했으니까 k 범위로 따지라고 했으니까 k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2k 이렇게 되겠고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공통된 부분은 뭐예요? 2분의 1보다 크다 답은 2번 2019년 3회에 나왔던 문제예요 엄청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거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루스표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루스표는 오늘 배울 거지만 부등식의 성질을 모른다면은 가지고 있는 전투수학에서 부등식 파트를 보면 됩니다 계속 풀어볼게요 어? 이거는 19년 문제랑 똑같네요 19년 문제랑 똑같죠? 19년, 11월, 08년 다 똑같아요 문제 전기기사 문제 돌고 돕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있지만 다르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 개념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루스표 만들 때 어떻게 되냐? 2차네 s제곱 써주고 s1차 써주고 s0선 써주고 이제 개수를 써줘야 돼요 1k, 2k-1 1k, 2k-1 이런 식으로 써준 다음에 여기 부분에 들어가는 거를 다 채워줘야 돼요 다 채워줘야 돼요 1월에 들어가는 거를 다 채워주자 1월은 뭐냐? 이거다 그래서 네모를 채워야 되는데 네모 채우는 법 네모 채우는 법 모래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1, 2 1번 그래도 써주고 분모에 그 다음에 k, 2k-1 0이니까 0 곱하기 1은 0이니까 이렇게 써주고 정리하면 2k-1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2k-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k-1이 0보다 커야 되고 k도 0보다 커야 돼요 왜냐? 루스표를 만들면 1열이 루스푠에서 1열이 모두 0보다 커야 안정입니다 이것이 1열에 있었고 이것도 1열에 있었으니까 이것이 모두 만족하는 부등식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 정리하면 2k-1은 0보다 큰 거를 정리하면 이거인데 여거랑 여거 공통된 부분은 이거죠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거까지 또 해야 되나 한 번만 마지막 더 s제곱 s1 빨리 풀어볼게요 이거는 그래서 1열이 0보다 커야 안정이니까 k는 0보다 크고 2k-1은 0보다 크다 2k-1은 0보다 크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답이 2번 나왔죠 이제 또 새로운 문제를 풀어볼게요 s4제곱 루트표를 만들려면 s4 s3 s제곱 이렇게 써주고 1 1 3 k 2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 있는 개수를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여기 부분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 풀어볼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모래시계 네모에 들어가는 거 정리해볼게요 네모는 분모 1번 써주고 1 곱하기 3 마이너스 k 곱하기 1 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k가 되겠네요 그래서 네모는 3-k 그리고 이거는 좀 달라요 아까 거는 너무 s제곱 밖에 없으니까 이정도 밖에 루트표가 안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4차잖아요 4차니까 좀 더 세모부분까지 만들어집니다 세모부분까지 만들어 볼게요 1 1 3 k 2 여기 0을 채워줍니다 0이 없으니까 0이 채워지는 거는 여기 위에 뭐가 있으면 0이 채워집니다 여기 뭐가 있으면 0이 채워지고 1열 2열 3열이 4차는 3열이잖아요 3열이 있으면 세모가 만들어집니다 3열이 있으면 세모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보면 1열 2열 1열 2열 밖에 없으니까 1열만 이렇게 루트표를 만드는 거고 여기는 1열 2열 3열이 있으니까 세모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제를 풀면서 해봐요 세모를 이제 구해볼게요 세모는 세모는 특이하게 루트표는 특이하게 앞에 있는 k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k가 아니에요 모래시계도 넓적한 모래시계가 됩니다 넓적한 모래시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되죠 분모에 1 그대로 써주죠 그래서 1 곱하기 2 마이너스 0 곱하기 1 그래서 계산해보면 2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세모값은 2가 됩니다 네모하고 세모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루트표가 완성이 됐는데 차곡차곡 정리해 주면서 와주세요 여기는 왜 없느냐 여기 왜 하트는 만들지 않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하트를 안 만드냐 1열 2열 3열 4열 4열이 없으니까 하트는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 왜냐 3열까지 밖에 없잖아요 113k2를 113k2를 썼는데 4열이 없으니까 여기는 안 만듭니다 여기 별표를 만들어 볼게요 별표는 별표는 어떻게 하냐 별표 바로 위에 모래시계를 만듭니다 모래시계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별표를 어떻게 그리냐 별표 별표는 1번 2번 3번 4번 그대로 써줍니다 1번 3-k 그리고 1번 2번 곱해져 3-k 곱하기 k 마이너스 2 곱하기 1 2 곱하기 1 정리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별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모는 별표랑 다릅니다 모래시계를 그리는데 크게 크게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3-k 분에 3-k 곱하기 0 0 마이너스 여기 없으니까 0을 넣어 주고요 0 곱하기 1인데 이거 다 곱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0입니다 여기 둘 다 0이면은 어차피 0입니다 여기다 0을 써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트를 구해봅시다 하트 하트는 어떻게 구하냐 하트는 어떻게 구하냐 하트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똑같이 모래시계입니다 바로 위에서 모래시계 바로 위에서 모래시계 그래서 별을 분모에 써주고 1 2 3 4 인데 1 2는 곱하면 뭐예요 2 별이죠 2 별 빼기 0 곱하기 3-k 0을 곱하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별은 2 별이 되는데 별 별 약분 되죠 그래서 2가 됩니다 하트는 하트는 2가 됩니다 네모 세모 별 하트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렵죠 루스표 어려워요 4차가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루스표가 엄청나게 커지고요 그래서 이게 숙달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요 이 문제는 포기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루스표가 어떤 것인지 알아두고 루스표에서 모든 걸 맞추겠다 하면은 이거를 해야죠 그래서 1열이 양수여야 돼요 1열이 양수 1열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데 변수가 있는 부분은 어디 어디에요 변수가 있는 부분은 여기 여기 다른 부분은 어차피 1 1 1 1 2니까 어차피 양수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0보다 커야 되거든요 3-k가 0보다 커야 되면은 정리하면은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k는 3보다 작아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또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수학입니다 이게 0보다 커야 되는데 k값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분모를 없애주는 거예요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없애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3-k를 곱하고요 여기다가 3-k를 곱하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없애주면은 이거 이거 날라가니까 0하고 3-k 곱하면 0이죠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걸 정리를 해서 이걸 없애면은 또 이거를 정리를 해 볼게요 이걸 정리해 보면은 3-k minus-k제곱 minus-2는 0보다 큰데 최고차항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니까 모든 항에 마이너스를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 부등식의 방향이 바뀌겠죠? 부등식의 방향이 바뀌는 거는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가지고요 부등식의 성질 때문에요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 될까요? 합 곱 곱한 게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하면 합해서 마이너스 3 되니까 인수분해 성질에 의해가지고 1번식을 2번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해가지고요 K-2 K-1 0보다 작고 그럼 2번을 또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2번을 또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가지고 2번은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1하고 2 사이에 있습니다 K값은요 K는 3보다 작고 1하고 2 사이에 있으니까 이거는 이걸로 찾을 수 있겠네요 K는 3보다 작고 K는 1하고 2 사이에 있으니까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거는 이거죠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답은 3번입니다 정말 어렵죠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더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는 루스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루스표 S5 5차니까 S4승 S3승 S2승 S1승 S0승 이렇게 써주고 개수를 써줍니다 1,1,1,4,3,3,K,1 1,1,4,3,K,1을 써주고 이제 루스표 만들어 볼게요 여기 네모에 들어갈 거는 모래시계 1분의 4,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 네모에 들어가는 건요 모래시계 1 그대로 써주고 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 들어가는 것은 모래시계 이런 식으로 모래시계가 될 텐데 다 지울게요 그냥 다 지우고 여기 어차피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이거는 1이 되겠고 이거는 K 마이너스 1 이거는 0이 되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1, K 마이너스 1, 0 오케이 이제 또 해봅시다 여기 네모에 들어가는 건 모래시계 1 써주고 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겠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모래시계 1, 1 1 써주고 1, 마이너스 0 여기에 들어가는 거 뭐죠? 모래시계 여기 어차피 0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0이겠죠 0은 어차피 이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어차피 0이니까요 이걸 또 정리를 하면은 이거는 3, 마이너스 K 플러스 1 단항식과 다항식에서 배웠어요 K 플러스 1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이거는요 이거는 1이고 정리해볼게요 마이너스 K 플러스 4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또 네모 모래시계 해야죠 해보겠습니다 네모 들어가는 거 모래시계 그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K 플러스 4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K 플러스 4 그리고 K 마이너스 1 라고 곱해야 되죠? 아니 K 마이너스 1 라고 곱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1 이거를 정리해주면 됩니다 네모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정리를 우선 하고요 세모에 들어가는 거 모래시계 하겠습니다 모래시계 어차피 0이네요 0으로 하고 여기 별에 들어가는 거는 별에 들어가는 거는 바로 위에 있는 거 네모 모래시계 하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별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위에 거 모래시계 하면 되는데 별은 모래시계 하면은 네모 분모에 써주고 네모 곱하기 1 0하고 마이너스 K 플러스 4를 곱하면 어차피 0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0 하면은 네모 분의 네모가 돼서 별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 오케이 다했다 이제 루스 표를 좀 더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1열 다 만들었어요 1열이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1열이 양수여야 되려면 이거 양수여야 되거든요 K를 넘기면은 이렇게 되겠죠 K는 4보다 작아야 돼요 K는 4보다 작아야 된다는 첫 번째 조건이 생겼고 지금 네모가 0보다 커야 돼요 네모가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이게 네모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4를 양변에 곱해서 분모를 간단하게 해줄 거예요 분모를 없애줄 거예요 마이너스 K 플러스 4를 곱해도 부등식의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 여기서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0보다 크니까 0보다 큰 거를 양변에 좌변 우변에 곱하면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양변에 곱하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4를 양변에 곱해서 없애줍시다 네모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이거를 분배법칙 써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K 4K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에서 어디 수학이 들어간 거냐 어디 수학이 들어간 거냐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나중에 카페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카페 꼭 확인해 주세요 카페에 질문을 해주세요 전투수학은 전기기사에 필요한 모든 수학을 담았으니까 있습니다 이거를 전개를 하면은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 4K 이렇게 분배법칙 쓰고 여기 마이너스 1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1까지 해줘요 0보다 크고 이거를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K 제곱 5K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데 최고차항을 마이너스로 하면 범위를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다 곱해줍니다 왜냐 최고차항이 양수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은 안 되죠 그리고 합곱 1하고 5 인수분해에 의해서 합곱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의 공식이에요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을 써서 풀어야 됩니다 근의 공식 그래서 이거를 이게 첫 번째 조건 이게 두 번째 조건이거든요 이거를 만족하는 것이 안정지할 조건이에요 이거를 만족하는 것이 안정지할 조건인데 여기서 보면은 인수분해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근의 공식 전투수학 16단원에 있습니다 근의 공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써서 정리해 봅시다 이게 근의 공식이거든요 그대로 써봅시다 b는 마이너스 5니까 b는 마이너스 5니까 5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20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데 이게 근이 두 개란 뜻이죠 이거랑 이거란 뜻인데 지금 부등식이 이 차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사이값이거든요 사이값 k가 이거 두 개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게 뭐예요 여기 둘 중에서 이게 작은 거 큰 것 작은 거 큰 것 사이 작은 것 큰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썼는데 1번 조건하고 2번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1번 조건 여기 있죠 2번 조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k는 4보다 작아야 돼요 k는 4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거 두 개를 만족하려면 계산기 돌려봐야 돼요 이게 큰지 이게 큰지 k 보다 작은 거는 이게 정해져 있어요 5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둘 중에서 3번하고 4번에서 작은 겁니다 계산기 두드리면은 3번이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그대로 써줍니다 답은 2번이네요 2번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틀리라고 이걸 푸는 사람들은 한전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k는 4보다 작다는 조건이 있는데 보기에도 k는 4보다 작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미친 문제예요 이거는 절대 풀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좀 전공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풀어드렸지만 이거는 절대 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깃발렸거든요 좀 쉬고 해야겠어요 3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풀지 마시고 이런 어려운 문제는 풀지 마시고 나머지 것들 정리하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풀어보세요 강의 자료는 인터넷에 강의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 연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연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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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time